요즘에서 여러분 감동 한 번 받아볼까요? 박정현씨의 비밀 라이브를 청해볼게요 꿈인가요? 믿어지지 않아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다니 어딘가요? 내가 서 있는 이곳 여기가 천국인가요? You are so beautiful girl You are so wonderful girl 귀가에 쓰면 드는 말 부드러워 You are so beautiful love You are so wonderful love 나마다 듣고 싶은 말 아름다워 그 어떤 노래보다 몇 번인가 사랑이 지나갔고 그 끝은 항상 나를 울렸죠 그렇지만 그댄 다가오던 날 나를 울린 사람이죠 You are so beautiful love You are so wonderful love 그 가에 쓰면 드는 말 부드러워 You are so beautiful love You are so beautiful love You are so wonderful love 나마다 듣고 싶은 말 아름다워 그 어떤 노래보다 그 어떤 노래보다 그 어떤 노래보다 행복이 멈출까 봐 행복이 멈출까 봐 행복이 멈출까 봐 You are so beautiful boy You are so beautiful boy You are so wonderful boy 혼자는 알고 싶어요 소중한 나의 비밀 My love 나의 비밀 정말 잘 부르시죠 박정현씨 0092님이 박정현씨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요정 같아요 7250님 언니 너무 좋아요 저 앞에 가운데 앉아있답니다 명품성대 짱짱짱 7250님 여기 분홍색 흰색 티셔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닌가요? 자 김지영님이 역시 라이브란 이런거 박미환님 소름이 쫙 너무 좋아요 오영미님 13살 난 울 아들이 박정현씨 노래 듣고 너무 잘한다고 감탄했어요 아이도 알아보는 정말 천상의 목소리